안녕하세요 건강유종 유창윤 원장입니다. 루마스 관절염이 악화될 때 5가지 경고 증상 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의료 전문 사이트인 에브리데이 헬스에서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루마스 관절염이 까다로운 이유는요 염증성 자가매역 질환의 경과가 각각의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루마스 관절염의 진행 과정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다롭다는 거예요. 평가기가요 미국 루마스학회 지침에 따르면요 관절염이 진행될 때 루마스 뇌과 의사가 체크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가지 항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마스 관절염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5가지 사인 첫 번째 부어있는 통증이 나타나는 관절의 갯수입니다. 부어있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관절의 갯수가 늘어나면 루마스 관절염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악화될 때 나타나는 사인 두 번째 루마스 인자 혈액검사 결과의 변화입니다. 루마스 인자 루마스 인자는 혈액에서 발견되는 루마스 관련 항체죠. 혈액검사상 루마스 인자가 음성이었던 루마스 인자가 음성으로 나온 분들이 루마스 증상이 경미하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2016년도 보고를 보면 루마스 인자가 음성인 루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역시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마스 인자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경과가 안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루마스 인자가 높아지고 있거나 루마스 인자가 음성이거나 루마스 관절염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 루마스 인자가 높아지고 있다면 양성이면서 높아지고 있다면 루마스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거죠. 세번째가 이제 항CCP 항체의 수치입니다. 이 항CCP 항체는 루마스 인자보다 루마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특이적인 마커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70-80% 이상에서 발견된 항체고요. 이 항CCP 항체의 수치가 높을수록 루마스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항CCP 항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루마스 인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루마스 관절염이 악화될 때 나타난 다섯 가지 사인 네번째 영상 검사 결과죠. 엑스레이, CT 스캔, MRI나 초음방학 결과에서 악화되는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을 통해서 관절 및 연골 손상 변화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악화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다섯 번째 사인, 환자 본인의 평가입니다. 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본인의 평가. 루마스 관절염은 환자분 본인이 본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은 예전보다 더 활동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활동량이 전보다 줄어드는 환자분들은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고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전보다 관절을 더 많이 움직이고 동작에 있어서도 점점 더 편안해진다면 이런 분들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점점 더 동작이나 행동이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뭔가 불편해지고 불가능한 동작들이 많아진다면 이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나의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위해서 류마스 관절염 활동장애 지수 설문지 그리고 류마스 관절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환자분이 작성해 주시고 이를 평가해서 류마스 관절염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류마스 관절염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5가지 사인 류마스 관절염이 나빠질 때 체크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류마스 관절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 5가지 사항 미리 잘 숙지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교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